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허남편학대학에서 우리 민경선 목사님께 명예 박사학이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한 광진교회와 민경선 목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. 제가 허남편학대학은 이 일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미무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영원구원사역과 세계전교 그리고 사회복지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. 저희 허남편학대학 구정원들은 목사님의 그 사역을 드리면서 전체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께 명예 박사학을 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. 특별히 대학원 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지난 2월 21일에 저희 학교 수요일 날에 목사님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. 저희들은 늘 광진교를 기억하고 목사님이 앞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허남편학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